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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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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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아침에 일어나서 집 싸고 나폴리 중앙역 가서 기차 타고 소렌토 와서 숙소까지 왔는데 그 영상이 다 날라갔어요 너무 처참합니다 아 열심히 찍었는데 그 진짜로 다 날라갔어요 아 진짜 속상해요 아무튼 진짜 열심히 찍었는데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날라갔는데 먹고 못해요? 먹고 할 수 있겠지만 막 그래서 그냥 포맷 시켜버리고 다시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과정은 없지만 소렌토에서의 하루를 보여드릴게요 머리를 못해가지고 잠시만요 잘 안가서 해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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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긍 괜찮아요 저리 젠장 제발 매우 저저 저다리 베드 사안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마트여서 아침을 샀습니다. 요즘 뒹굴하고 싶어서 뒹굴하려면 배가 든든해야 되잖아요. 피고프면 뒹굴할 수 없기 때문에 먹으면서 뒹굴하겠습니다. 오늘은 머리가 제발 잘되기. 오우, 머리 마음에 들어. 날씨 너무 좋아. 어떡해. 이게 뭐야. 예뻐. 우와, 진짜 그림이다. 그것도 그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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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차우 차우 체나리는 항상 잘 아는, 항상 행복한, 왜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승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히트에이븐을 사는 건 아는거죠. 이곳은 마치 모니, 이곳은 체나리는 체나는 체나리는, 이곳은 체나리는, 이곳은 체나리는 체나리는, 체나리는 체나리는, 체나리는 체나리는, 체나리는 체나리는 체나리는, 체나리는 체나리는 체나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배를 다 타고 카프리니를 걸어서 구경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언덕이 많다. 약간 제주도 느낌이 있어요. 유럽의 제주도 느낌이 많네. 여기 레몬이 유명해서 이렇게. 짜잔. 메모. 배 시간도 있고. 언덕이 너무 심해서 너무 귀엽다. 배 시간이 촉박하고 시내 올라가는 언덕이 너무 가파라서 포기. 카프리니는 여기까지만 구경하는 거예요. 선착장 쪽으로 가서. 선착장 쪽으로 가서. 간단하게 먹고. 좀 앉아 있다가 배 타고 가겠습니다. 배 타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 타고 가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